디젠스는 사물인터넷 전문기업이고요. 기존에 사물인터넷이 4차 산업으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아이템인 사물인터넷을 전문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같이 융합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기존에 KT, 네이버와 함께 융합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보안용 상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상품들도 같이 연동해서 융합 상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저희가 CCTV로 농장이나 농촌 그리고 매장을 보안하는 보안 시스템을 저희가 선을 보이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CCTV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물인터넷 제품과 연동해서 외부에 침입이 있었을 때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출동 경비하는 회사들 사람이 가서 보안을 해준다고 봤을 때 저희는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가 경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저희가 차별성이고 특징입니다. 저희 디젠스는 최근에 일본에 있는 대기업들과 상품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동남아 쪽에 저희 제품이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수출까지 연계해서 4차 산업의 중심 기업으로 성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